XSFM입니다. I, D, W, K 2021년 두 번째 목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아마도 한국시간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되었을 그것은 알기 싫다 435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손희상 선생의 안자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연회때보다 더 멀건한 얼굴입니다. 그 아파트는 지하도 집이 있나요? 아니요. 해를 어떻게 피하는 거야? 그러게요. 그냥 얼굴이 허였네요.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하얘져서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은 되게 단정한 머리신데 바로 저번에 장발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단발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죽어마땅한 기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관절 건강엔 MSM 바이어 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이나 온유 마카롱 광고가 아니고 XSFM 오리지널 프로덕션 광고입니다. 네, 국정감사 기록실은 XSFM의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기간 중 하나입니다.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체력전 오래 들으시다가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으실 때를 대비해서 재고 방출 타임 어택을 국감 기록실 기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로 이례적인 타임 어택 세일입니다. 무엇을? 그렇습니다. 후디, 맨투맨, 모자 재고의 타임 어택입니다. 네, XSFM 오리지널 의류 재고 방출 첫 세일입니다. 야, 이게 저희들이 첫 번째 의류를 내놓은 지 지금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네, 그러고선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네, 딱 국정감사 기록실 방송할 때입니다. 가격은 후드가 39,900원, 맨투맨이 34,900원, 모자가 19,000원입니다. 네. 마지막 소량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일부 사이즈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구매하실 때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네. 사이즈가 있다고 해도 사실 사이즈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도 하고 네. 특정 사이즈는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사이즈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은 그렇죠. 네. 할인율도 세고 싸게 드리는 모자는 등급 외 제품의 할인입니다. 네. 왜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멀쩡하게 예쁜데 그 B자 도장 찍혀있는 그런 물건 있죠? 그렇죠. 그런 건 겁니다. 그런 것의 세일입니다. 아주 잘 살펴보면은 조그만 티끌 있는 그런 거요. 뒤쪽 일부분 봉제에 오류가 있으나 쓰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9,000원에 드리는 거지요. 사상 최초이며 한동안 마지막일 SSFM 오리지널 가먼츠 재고 방출 세일입니다. 네. 이거 원래 오프라인 행사 때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감 같은 체력전 할 때 풉니다. 정말 수량이 적으니까요. 네. 옛날에 제값 주고 사신 분들이 화낼 만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본사가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는 분량을 푸는 거니까 네. 노여워 마시고요. 국정감사 기록실과 함께 시작이니 혹시 사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사지 마세요. 국감 때 다시 알려드리죠.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가을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가을의 이상평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의 상태를 봐서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의 피부색을 왜 걱정하냐면 총설모한테 두드려 먹고 살까 봐. 그리고 인간이 너무 광합성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 광합성 되게 많이 해요. 거울 같은 뭐 이렇게. 아니 요즘에 밖에 나가서 거의 한 4시간, 5시간 돌아다녀요. 선크림은 6겹 바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가을의 이상평론입니다. 올 2월에 그 아저씨는 400회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요. 많은 기자들한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일관성을 언론이 너무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화가 나요. 그게 이제 국외든 국내든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우리 언론의 상당수 저널리즘이 일반인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 역할의 절반은 포털이 합니다.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빛을 볼 수 없게 큐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소개해드릴 것 같은 기사들이 자꾸 포털 위에 푸시가 됩니다. 이렇게 포털 맨 위에 뜬 기사들을 읽고 시민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화를 내죠. 자, 보자고요. 내가 못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대현동에서. 대현동 주민들을 다 미워하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죠? 소인배입니다. 또 다른 질문. 내가 어떤 랜덤한 동네에서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나는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 그 순간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싫어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극렬한 소인배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혐오의 기전이 있는데요. 혐오는 어떻게든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모임에서 나를 뺍니다. 어떻게든 내 특성을 갈라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존감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이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진실이 아닌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분간 안 건드려요. 그리고. 지난 9월 초. 지난달이죠. 국내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 빠르게 확산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돌들을 규제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아이돌이 마약도 아니고. 몰래 아이돌 노릇하다가 규제를 당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서땡신문 제호를 막은 언론 보도 캡처짤이 첨부돼서 같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저희 소감을 말하자면 서땡신문이 요즘 처참합니다.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되게 믿고 볼 만한 곳이었는데. 네. 그 캡처짤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야 TV 출연. 시진핑이 찍은 아이돌이라는 제목이 붙어있고요. 거기에 튼실하게 생긴 남자 연예인 3명. 빅사이즈 모델 같은. 네. 정확히는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3명의 사진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도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읽자마자 낚인 문학인과 나성이는 나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며 소셜에 글을 올리던데. 그 심정이 중국에 갈 수 있겠다. 바로 두근두근 하시더라고요. 데뷔할 생각에. 우리 친척들 중에는 똥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이 캡처짤의 기사를 보면요. 성가비 형도 그런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어요. 삶의 의지가 너무 없죠. 같이 그런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꿈도 안 꿔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 세 사람 묶어서 아이돌 그룹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캡처짤의 기사 첫 머리를 보면요. 예쁜 남자 아이돌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 TV에 출연할 수 있는 올바른 아이돌상으로 현직 아이돌 3명을 선정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이상하죠? 첫째로 이 보도를 서울신문에서 찾아봤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땡신문. 네. 서땡신문에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안 나오죠. 잘못된 데서 찾았네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서울에서 김소방을 찾았죠? 아카이빙 사이트를 들여다보니 기사를 올렸다가 하루 만에 내린 거였더라고요. 이 사건을 이 소동을 알고 계신 분들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지워졌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뭔가 꼬리 내릴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론자들이. 둘째로 시진핑이 어떤 아이돌을 찍었다거나 중국이 예쁜 남자 아이돌을 단속한다거나 중국 정부가 TV에 출연할 수 있는 아이돌상 3명을 선정했다라는 얘기를 중국이나 다른 해외 언론에서 찾아봤더니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처를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국내 언론에 일단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의 출처 정도는 있을 거냐. 아무리 몰라도. 이 사진은 프로젝트 판다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거기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이 프로젝트 판다스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하죠. 프로젝트 호돌이. 호랑이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호돌이 닮은 거로 가면 프로젝트 판다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2는 프로젝트 포돌이. 프로젝트 꿈돌이가 짱이죠. 나라에서 머리 제일 큰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달 같은 시기에 국내 언론들을 보면 비슷한 보도를 많이 뽑아내고 있었죠. 서땡신문 9월 2일자. 중국 화장하는 남성 아이돌. 팬의 조공문화 금지. 연땡뉴스 9월 3일자. 중국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 퇴출. 청소년의 악영향. 중앙땡보 9월 3일자. 중앙신보라고요? 중국 이번엔 꽃미남 아이돌 퇴출령. SB땡 9월 3일자.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 퇴출. 중국 연일 규제. 세계 땡보 9월 3일자. 중국 방송서 남자 아이돌 퇴출 오디션도 폐지. 국민 땡보 9월 3일자. 남자 아이돌 화장도 조공도 금지. 별걸 다 막는 중국 공산당. 땡비엔 9월 3일자. 너무 많네요. 여기서 생략할게요. 왜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땡비엔 9월 3일자. 남자 아이돌 예쁘면 퇴출. 중연예계 단속 본격화. 땡시스 9월 3일자. 중연예계 산업 규제 확대. 여성스러운 남성 퇴출. 그 전에 뭘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확대란 단어를 막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땡국 경제. 에어비앤비 남자 아이돌까지 때리는 중국. 머 땡S. 9월 4일자. 예쁘게 생긴 남자는 연예인 포기해야. 점점점. 이유는? 이거 말고도 같은 보도를 뽑았던 언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사를 많이들 내렸죠. 이걸 모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가 다시 주워다 맞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예쁜 남자 아이돌을 퇴출시킨다. 남자 아이돌의 화장을 금지시킨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언론의 이 보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허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초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졌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증명을 해보죠. 지난 우리가 늦겨울에 이야기했던 번역 잘못돼서 나왔던 포체 이야기도 이것보다는 혐오의 근거가 있었어요. 오해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더 보죠. 이 얘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쩌다가 와전된 걸까. 일단 국내 언론들은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9월 2일자 기사를 인용하거나 그런 인용 기사를 다시 우락가이 했습니다. 이게 구분을 다 아실 테지만 인용 기사를 다시 우락가이 한 게 99개면 직접 인용한 건 한두 개쯤 돼요. 한국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홍콩 신문인데 이 신문 9월 2일자를 보면 이런 보도가 있어요. 중국이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써있었는데 cc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i-s-s-y 아이돌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제목이 저질스럽죠. 이거를 여성스러운이라고 해서 남성스러운, 여성스러운, 매스큐린, 페미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 cc라는 말은 경멸적인 수식어예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이 최근 계속되는 연예계 스캔들의 여파로 대중문화 산업을 단속하면서 전통적인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팝아이돌들을 보이콧하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의 원출처는 9월 2일 중국의 국가광전총국 명의로 나온 예능 프로그램과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입니다. 이 통지를 통해서 8가지 항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 세 번째 항목에 분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장. 물론 한자로 써있고요. 한글로 써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통치의 방식이 안 멍청하냐, 중국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얘네도. 똥멍청합니다. 다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분장이고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영문 기사로 옮겨지면서 메이크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화장이 된 겁니다. 분장과 화장이 어떻게 다르냐. 정의를 해드리자면 분장실의 강선생님에서 박나래 씨가 하고 나오는 게 분장이죠. 분장실의 강선생님의 박나래 씨가 나오나요? 아닌가요? 누가 나오죠? 강유미 씨이라고 안영미 씨가 나와서 그렇죠. 강유미 씨가 나오죠. 니들이 고생이 많다. 네. 그게 분장이고요. 분장실의 강선생님. 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화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 속상해하고 나오는 게 화장이죠.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진핑 때문에 웃는 건지 분장실의 강선생님 때문에 웃는 건지 아마 스펀지밥을 보셨을 거예요. 분장실의 강선생님은 사람을 네모바지 스펀지밥으로 만드는 걸 분장 정도로 보고 화장은 시진핑은 혹은 날 화장하고 다니니까 시진핑도 화장을 합니다. 근데 시진핑이 스펀지밥처럼 보이지 않고요. 갑자기 징징이를 찾고 게살버거를 만들고 하진 않아요. 곰돌이 푸처럼 보일 땐 있더라고요. 근데 닮은 점은 있네요. 공산주의자잖아요. 둘 다. 그렇죠. 스펀지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이래요. 화장하는 남자 연예인을 퇴출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분장을 보이콧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건 조금 이따가 이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내일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내 언론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르게 번역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는 중국이 점점점점 보이콧을 요구한다. 차이나 콜스 폴 보이콧이었는데 이게 한국어로 옮겨지면서 금지한다, 규제한다, 퇴출시킨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있었던 한국의 시끄러웠던 뉴스로 말할 것 같으면 이낙연 캠프가 결선 투표를 요구했다라는 걸 결선 투표를 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 개구라죠. 완전 말이 달라지잖아요. 보이콧을 요구하는 거랑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전자는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이걸 설명해야 돼? 강제로 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네, 정치용어로 보통 국내에서는 에드벌룬 띄운다라고 합니다. 한 번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내보낸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보아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네, 그거죠. 금지는 실제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끔 지시를 내려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거죠. 앞서 중국의 광전총국 9월 2일 통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광전총국이라는 건 라디오, 텔레비전을 총괄하는 국. 한국으로 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런 건 있어요. 중국은 이제 근데 검열을 많이 하니까요. 검열장이죠. 이 기구가 원래는 심의와 검열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3년 전에 신문, 출판, 광전총국을 개혁하면서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문, 출판, 광전총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신문이나 출판물이나 등등등 전부 다 검열을 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통제의 핵심 같은 기관이죠. 네, 그렇죠. 중국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쪼개서 라디오, 텔레비전만 관할하는 총국. 광전총국. 네, 그리고 영화만 관할하는 총국. 영화총국이죠. 출판물만 관할하는 총국. 그리고 판권과 저작권만 관할하는 총국 등등으로 따로따로 떼어서 날려버리고요. 심의, 검열, 행정적인 규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산당의 중앙선전부가 다 가져갔습니다. 뭔 결론이 이래요? 아니, 우리 저 박평균 변호사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잘게 쪼갠다는 건 권력을 분산시켜서 권력이 함부로 모여가지고 생길 수 있는 나쁜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거잖아요. 한국식 민주주의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은 잘게 쪼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권력은 당이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아는 시진핑. 이 개혁이 한편으로 보면 국가와 당 중앙에, 다시 말해서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더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막 떠드는데요, 제가. 이 추세만큼은 확실하거든요. 중국을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싶으면 지금 시진핑 중심으로 안 그래도 모여있던 권력이 더 가운데로 당겨지는 문제를 욕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나서서 엄청나게 열심히 견제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데 이 개혁을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거대 검열기구를 해체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검열을 하는 권력을 결코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리만 남겨두고 검열, 규제를 실제로 하는 손발을 없앤 겁니다. 규제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예전처럼 할 수는 없다, 당분간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중국은 왜 검열기구를 쪼개서 없앴을까요? 그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시즌핑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 쪼개서 없앤 이유는 지금 방송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벌한 걸. 그래서 일단 이걸 자기가 다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다시 주겠다. 그런 거겠죠. 너네 딱 기다려. 이러고서. 방송법이 아마 내년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양회 때요? 전인민대회. 지금은 여론 수렴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법을 이제야 만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게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방송법을 새로 개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중국에는 방송법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방송법 도입이네요. 도입. 네. 초강력 21세기인데 놀랍게도 방송법이나 방송진흥법이 중국에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법도 없이 계속 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 법이 있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고요. 법안이 없고 방송에 공식적인 규칙이나 질서가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무슨 짓을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불과 지금도 중국의 제조업이 많이 그렇습니다. 제조업 심지어 문화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짜 물건을 생각하면 무조건 중국을 떠올렸잖아요. 어떤 산업적인 배경도 느껴집니다. 법이 없어야 막 뺏기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거기 그래도 방송에 적용되는 몇몇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이미 있는 다른 법들을 어기지만 않으면 방송은 웬만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권력기구가 자의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거 중국적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처분을 내리죠. 세계적인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 나름의 도덕원칙으로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도덕원칙. 나름의 도덕원칙이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되면 가서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당과 우리나라 여당의 소수파가 언론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 논리를 펴거든요. 중국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어떡하냐. 탐탁진 않지만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게 실제로 이게 패턴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상계에 어긋난다. 이렇게 법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도덕으로 그렇게 되죠. 법 대신 도덕이라는 게 웃긴 거죠. 그렇죠. 저기 어떤 되게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인데 걔네 아빠가 당 간부고 걔네 친구들이 다 군 장성이고 재벌이고 그래요. 그럼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도덕이 가깝다. 도덕이라는 것은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가장 나약한 거잖아요. 우리 교과서 중에서 이름을 변경하기에. 똥떡이 되죠. 기본적으로 똥떡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사실상 물리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당의 도덕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얼마든지 검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쁜 놈은 아니지만 괜히 이유 없이 욕먹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주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이나.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형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오늘의 도덕이니까. 사실은 이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런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사람이 중국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중국이 하나인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법이 아예 없거나 법이 있어도 불완전한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근대적인 법치 시스템을 아직도 확립하지 못해서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이게 현대의 중국 정치를 슬쩍 까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권력이 어디 분산이 되고 누굴 무서워할 근거가 있어야 법을 만드는 것도 서두르죠. 마치 홍콩 보안법을 서둘러 처리했듯이 지난번 양회에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어딘가요.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나라는. 그리고 이게 일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 이게 명문이랑 문자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권력 다툼을.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법률가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데 법이 너무 세세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걸 어겨야 되잖아요. 그건 귀찮잖아요. 분석갱법. 법 대신에 도덕원칙으로 통짓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관료기구가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봉건적인 스타일로 일을 하죠. 그것도 이제 때때로 보면 국가기구, 당기구, 지방행정기구, 공안이나 이런저런 조직들. 심지어는 군대까지도 사건에 개입을 해서. 그렇죠. 또 자기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조직들이 다 이제 서로 나름대로의 도덕원칙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최근까지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 각 분야의 법치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권력기구들끼리 음모와 암두, 배신이 벌어지고요. 누가 잡혀가다가 뒤지기도 하는 이런 와중에. 일단은 통제하기 어려운 검열기구를 쭉 해서 날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왜냐. 방송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림 하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덕률로 판단한다는 건 중앙이야. 수진핑이 오늘 비비가 잘 안 먹었어. 기분이 나뻐. 나 말고 화장하는 놈 다 죽으라 그래. 이래서 성질이 나서 그때그때 법회석을 새로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실력자가. 시진핑만큼의 권력은 아니지만. 어디 지역에. 어느 조직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휘두르는 권력의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시진핑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쾌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난립해 있는 잘못 휘둘러지는 권력을 추정하는 방식이. 중국 방식으로는 한쪽의 몰아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XSFM입니다. XSFM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적어져.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많아.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왜 이래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해. 안 찝어.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빙.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를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 영양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체계를 만들고 있는 게 방송법뿐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계약한다든지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등등에 관한 법을 민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줄 알았네요. 법 중에 제일 기초적인 거죠. 민법이. 그럼 여기서 문제.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언제 처음 시행됐을까요? 수천 년 전 아닐까요? 올해입니다. 2021년 올해에요. 수천 년을 틀렸네요. 그렇죠. 거기는 민법이 없이 도덕에 맡겨서 이혼을 하고. 몇 년 전쯤에 민법 통치기인가 해서. 돌투하고. 약간 얼개 같은 걸 만들어놨었고. 그 이전에는 민법이 없었지만 지역법이나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다 쫓겨져 있었어요. 전통. 네. 전통. 그렇게 돼요. 이러면 꼭 민족별 자치구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별 자치구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들도 그냥 지역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법이야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옛날에 공리가 나오는 장애모 영화에서 보면 공리의 남편이 동네 이장님한테 불화를 맞아가지고 고자가 돼요. 그래서 공리가 지역 현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그 위에 상급기관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또 안 되고 저 위에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를 하고 소송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법전을 가지고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때렸냐 안 때렸냐. 걔가 때린 애도 체면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판을 처리를 합니다. 파출 소식.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이쪽 사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그 서장하고 다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도덕 가운데 날드만 집어넣으면 도날드덕이네요. 교과서 하나 사야겠네. 그러게요. 그건 처음 생각해봤다. 왜 그걸 안 해봤지? 다 똑똑이 나오고. 그러게. 자 광전총국은 방송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 검열기구로 존재했던 조직. 지금은 이제 실무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조치를 발동하거나 준칙을 만들지는 못하고요. 검열, 규제, 금지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더욱이. 그럼 이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는 TV, 라디오, 전파 매체들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TV, 라디오, 전파 매체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시청자, 청취자들의 여론을 받아서 국가와 당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공공 옴부즈맨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에서 아래로 직접 지시하고 찍어누르는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말하자면 일종의 위원회나 자문기구 같은 역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광전총국 들어가면 옛날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트랑 똑같이 생겼겠네요. 가운데에 물음표 있고. 전화 계속 받고 있잖아요. 옆에서. 와 요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 받고 있지는 않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운데에 물음표는 안 있고 가운데에 그 낫 모양이 있더라고요. 낫과 망치가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기구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낫 밑에 점 찍은 물음표죠. 와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산당 에디션이잖아요. 낫과 망치. 뭔 드립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9월 2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지도 통지잖아요. 강제성을 띈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보이콧을 요구한다는 이 통지의 의미가 이제 읽히네요. 그렇죠. 시민들이나 어떤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이런 데다 투서를 해서 그걸 모아서 위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통지라는 것은 알린다는 뜻이니까 그냥 이 총국의 현재 입장을 알리는 성명서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론의 눈치를 되게 많이 받겠죠. 이걸 한국 언론들이 전하는 것처럼 이 자체를 규제한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규제 권한이 총국에 없어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봤자 총국이 직접 지도하는 단 3개의 방송국. 중앙텔레비전하고 인민방송이라는 라디오 그리고 국제방송이라는 외부용 라디오 이렇게 딱 3개가 있는데 이 3곳조차도 이제 총국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중앙선전부가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쪽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앙선전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총국은 그러면 그냥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평을 총평을 넣으면서 떠들었던 이러한 근거로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저 선생이 해석한 통지의 개념을 저 나라는 통지를 해도 죽인단 소리야. 라고 해석했던 거군요. 그런 고정관념이 뛰어들어서. 다 위에서 당 중앙에서 내보내는 그런 지시문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건 한국 기자들의 입장이고 여전히 왜곡은 대단한 왜곡입니다. 그러나 이 통지문이 역시 상당한 외합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전총국이 지금은 검열기구가 아니게 되었지만 원래 검열기구였을 때 있던 관료들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럼 그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권한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일을 하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옛날에 하던 짓을 존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질 바꾸기 어렵죠. 걔네도 똑같습니다. 검열기구처럼 계속 행세를 하려고 듭니다. 매우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려서 대중의 여론을 등에 업고 도덕과 윤리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주세요.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한이 없지만 여러분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 CC라는 SISSY라는 이 이상한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도 알겠네요. 여론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 검찰이랑 비교하면 아주 좋은 짝패인 것 같아요. 한국 검찰이 버틀러 중에 버틀러였다가 군사정권에 주인님이 권력을 해체당하자 버틀러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냐면 이제 문민정부가 쭉 이어져 오면서 권력을 해체하고 해체하고 또 해체하느라 애를 썼으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하죠? 여론전을 하죠. 기자들을 끌어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적은 사람을 대역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해외로 출국시켜주고 출국시키는 게 실패하면 출국시킨 걸 막은 사람을 구속하고 그러고서 또 언플하고 이게 권력이 있던 곳이 권력을 잃으면 언플로 보충하려고 하는 거는 유니버설인가 봐요. 그러면 사실은 권력이 없어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압박감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기는 3년 전까지 권력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래서 한국 검찰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게 9월 2일 통지입니다. 그런 맥락을 알고 봐야지 지금 중국 방송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단순하게 규제, 금지, 퇴출이라고만 보도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외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9월 2일 통지의 실제 내용은 어떠한가? 이건 말이죠.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통지는 저속한 취향에 맞서서 인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 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예능인을 더욱 관리하고 도덕을 용호하는 산업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8개 항목의 발표문입니다. 쉴드가 불가능한 내용일 것임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심한 문장을 보면 한국의 우락가의 언론인들이 뭘 잘못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어차피 외합성이 있는 건 똑같잖아. 그렇지만 이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기사를 다 내렸다니까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8개 항목의 발표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일 이 시간에 들어보죠. 이번 주는 제가 저희 모두가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손희성 선생은 늘 아껴야 되고 얼마 없으니까 바닥이 일찍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짧습니다. 청설모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설모는 가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 집 베란다 난간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빙트 들어요. 오긴 오네요. 다행히. 생사가 궁금했는데 안부 전해주시고 내일 다시 뵙죠. 정영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10월 이번 주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작년 이맘때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니 문준용 씨는 공산당 광전총국도 아닌데 왜 이걸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문준용 씨의 시간강사 평가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을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시간강사가 특혜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곽상도 의원이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거고 자기는 이왕 증인으로 오는 김에 문준용 씨의 시간강사 평가 자료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문준용 씨의 강좌가 두 강좌에서 네 강좌로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자료는 요청을 하긴 했다. 문준용 씨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증인 요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한 거다. 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아빠 찬스가 끝날 것이라고 자숙하라고 했습니다. 네 곽상도가요. 그렇습니다. 이에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 잘못 안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A라는 사람을 겁나 싫어해요. 네.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전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A라는 사람이 곽상도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럼 사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패턴은 한국의 언론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죠.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건데 그런데 시간 강사의 특혜를 받은 것을 사과한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특히 이때는 이제 또 마찰이 격할 때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면 100% 맞을 리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물이 왜 저렇게 출렁이지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요. 확실히 왜곡은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진짜 잘합니다. 자기한테 관대한 순서만큼 잘합니다. 하필이면 곽상도이길래 얼마나 쉽습니까. 곽상도 의원 최근에 아들 50억 원에 대해서 한 말 뭐죠? 나는 관여한 적 없다고 했죠. 그런 수익을 만들어준 놈이 문제라고 했죠. 또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문제라고 했죠. 내 아들한테 50억을 만들어주다니 괘씸하다. 그리고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준영 작가의 알바들이나 직원들 혹은 주문 넣는 곳 이런 데 금액 다 합치면 얼마 남을지 알 수도 없는 프로젝트 예술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줄기차게 때렸죠. 50억에 관대한 만큼 문제 없는 걸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람이 좀 보인달까요? 이게 작년에 흑역사잖아요. 네. 이제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흑역사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근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하게 때리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 있죠. 그분 당선된 다음에 재산이 한 두 배로 불어났죠. 한 30억 정도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이 펼쳤던 여론전이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패턴의 백미입니다. 민주당 전수조사하자고 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주당을 전수조사하면 자기가 누락했던 16억 원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어제인가 그제인가 포르쉐 타고 온 거는 진짜 누가 시나리오 쓴 것처럼 포르쉐예요. 네. 시나리오 쓴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들어맞아요? 두 번째 뉴스가 더 깁니다. 네. 2013년입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인수했던 때고요. 인수했어요? 인수위가 구성되긴 하지만 아무튼 인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BTS가 데뷔를 했고요. 13년에? 네. 우리 모두는 지하철에서 쿠키런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던 때 10월 16일 이란에서는 마약 밀매 혐의로 30대 남성 알리레자 M이라는 남성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형이 집행이 됐고요.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신은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네. 근데 시신을 싸고 있는 비닐팩의 입 부분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네.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물을 뿐일 리가 없잖아요. 분무기로 이렇게요? 무슨 악취미입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레자 M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어서 코마 상태에 빠져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나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재집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형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나라라면 이게 사람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시 심판받을 수 있고 다시 재판받을 수 있고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집행 안 했잖아요. 국가가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회복된 후 곧 다시 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이란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그리고 국제엠네스티에서 반발했습니다. 형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봐야 되고 한 사람을 두 번 먹매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반발한 거죠. 그리고 회복된 후 형집행을 하겠다는 것도 좀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또 그때 얘기 나왔던 것에서도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제가 흥미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기징역은 감형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무기징역의 형이에요. 그런데 사형은 집행했는데 안 죽었죠? 그럼 집행된 거예요. 속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또 사형의 고통을 이미 당한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거는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재판장에서도 사형 두 번 이렇게 형을 내리지 않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누구요? 애들을 엎드리게 하고 차례대로 때리잖아요. 빡빡빡 때리고 빡빡빡 때리고 빡빡빡 때리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안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얘는 맞은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럼 다들 뒤에 가느라. 그런데 매번 그러질 않아요. 뭐야 그게. 그게 그러면서 오늘은 안 맞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때리는 때도 있고 오늘 맞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안 때리는 알고 맨 마지막에만 안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미 체벌의 고통을 당했다 이거죠. 물론 저 그냥 뭐 혼자 작은 권력을 누린 것이긴 합니다만 이걸 확장해보면 국가가 법회석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네. 그렇다면 샤리아 법에서는 어떨까요? 여긴 이란이니까요. 네. 샤리아에서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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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투석형의 경우 투석이 끝나고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편 사형 집행 후 살아나도 징벌과 처벌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파트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폴라사피 골파예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해당 파트와는 샤리아 율법의 구속을 받는 강간절도 간음 2단 그리고 3회 연속 음주라는 샤리아 율법의 적용을 받는 죄목에만 적용이 된다면서 마약 범죄는 샤리아 법이 아닌 재판부가 재량껏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회 연속 음주보다는 마약이 좀 약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땐 없었으니까. 그렇죠. 선지자 시절에는. 이 종교 해석이 나온 뒤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사형 집행. 그렇죠. 사실 앞에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란 내 여론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여론의 눈치를 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네요. 관련해서 추가 보도를 더 찾아봤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이후로 사형 집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어요. 살아날 것 같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해석이 났는데 이 이후에 확정이 났는지 그리고 알리레자 M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는지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더라고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네. 다양한 언어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검석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엠레스틴은 전세계의 연례 사형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연례 사형 보고서. 전세계의 사형 집행 건수에서 상위권은 항상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중국의 경우에는 매일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걸로 추측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 건수는 파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정보국의 소나기의 정보를 잡혀있기 때문에 대충 파악하거든요. 중국은 안 까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형 집행 건수를 파악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 시리아,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알려줘요. 그럼 못 알아냐네요. 심지어 중국은 사형 집행 건수가 국가 기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부끄럽게 그런 것까지 묻고 그래. 이런 질문이죠. 아우, 취미도 독하셔. 그러면 이제 공개가 된 나라들을 살펴보죠. 이들 나라를 제외하고 사형 집행 건수가 공개된 나라를 보면 전 세계의 사형 집행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를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란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이 중 이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246건입니다. 이 246건에는 미성년자도 3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죠? 다행인 점은 2020년은 지난 10년 사이 중에서 가장 사형 건수가 적은 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가 요즘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해야 되는 때인지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으로 전 세계에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이 미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허무한 게 LCC가 집권한 이후에 이집트의 사형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30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선 후보 중에도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한 공언한 후보가 있죠. 그분은 굳이 사형을 찬성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많은 국민들이 죄 없이 사형당할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왜냐하면 핵무장을 하실 거잖아요. 달러가 없어도 국민들은 많이 죽습니다. 이런 사형제에 대한 8년 전의 뉴스까지.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길게 마련되는 8가지의 이상한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퀸 PD하고 윤세민이 뉴스 틀어졌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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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W.K.